봉시흥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. 봉시흥 톨게이트 수업 방면으로 달려봅시다. 봉시흥 톨게이트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수원 광명고속도로에요. 신나게 달리겠습니다. 수리산 3 터널이 앞에 있군요. 수리산 3 터널 아멘 깜짝이야 원차가 뭐가 있었길래 크락션 올리지 크락션 올릴 이유가 없는데 수리산 이 터널 안산이군요 크락션 올릴 이유가 없는데 크락션 올릴 이유가 없는데 크락션 올릴 이유가 없는데 터널이 아주 그냥 기네요 수리산 이 터널 크락션 올릴 이유가 없는데